자, 아파서 다쳤을 때나 병원에 가서 병원비 발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입한 식손보험을 청구하다 보면 이것저것 서류를 많이 달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한 이 서류들을 과연 줘야 될까요? 또한 비급의 항목들은 보상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비급의 항목들이 정말로 보상이 안되는지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라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예전에는 식손보험을 청구하다 보면 통환비나 입원시에 병원비가 깔끔하게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입원비나 그리고 진료비 상세는 없어, 진나서 이것들만 있으면 보상이 웬만큼 다 되는데요. 요즘에는 툭하면 진료비 세고내역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거기서 주사제나 아니면 X-ray CT 또한 영양제를 이걸 왜 맞아야 되는지 꼼꼼히 따져서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비를 청구하면 하루 이틀만에 100% 가입자나 아니면 90% 가입자, 80% 가입자 혹은 통환비 30만원 한돈에나 아니면 통환비 25만원, 약값 5만원 이렇게 해서 그 시기마다 보장량이 달랐는데요. 그런데 병원비가 깔끔하게 잘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병원비를 청구하다 보면 진료비의 세분의 영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서류를 많이 요청하는데요. 이런 요청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사의 꼼수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서류를 띈 다음에 과연 이 지금 진료받은 항목에, 그 입원이나 수술의 항목에 대해서 과연 이 의료행위가 적합했는지 안적합했는지 이걸 따서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인 당사자는 솔직히 의사나 의료진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슴에 혹이 있거나 머리가 아프면 MRI를 찍게 되고 CT를 찍게 되고 여러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저희는 어떤 개인 부담을 따라서 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의료행위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왜 영양제를 맞았으며 왜 주사를 왜 맞았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MRI나 MRA 혹은 CT를 왜 찍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왜 찍었는지 돼서 꼼꼼히 따지고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사도 아닌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거를 왜 했냐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서류 준비해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주면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클레임을 걸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면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지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보험사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제나 주사제나 아니면 MRI, CT 이걸 왜 찍었는지 이런 변명과 무관한 데 왜 찍었는지 이런 것에서 꼼꼼히 저희한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서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런 거 그냥 병원비나 아니면 입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다. 그럼 100% 가입자는 당연히 100만원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90% 가입자는 100만원에서 10만원 본인 부담 제외하고 90만원 지급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즘에 워낙 이런 게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들이 많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원하는 대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비급여 항목들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꼼수가 있습니다. 약관에 보시면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될 시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아니면 치료 목적이었을 때는 4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런 항목들이 포함이 안 되면 40%만 지급이 되는 거죠. 물론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요. 없으면 아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이 됐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요. 급여랑 비급여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비급여 부분은 보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이 비급여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 비급여 부분은 서로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된 혹은 의료보험 적용된 이 비급여 부분은 100% 혹은 90%, 80%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바로 그냥 민원 넣으세요. 이거는 100% 보상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로봇 수술이나 아니면 조혈모, 세포이식 여러 가지 요즘에 그런 건강보험 공장에서 항목들이 포함이 안 되는 항목들은 당연히 보상이 안 되죠. 그거는 고가의 의료기술이고 워낙 값비싸기 때문에 흉터도 적고 치료기간이 짧기 때문에 돈 많으신 분들, 의료비용을 많이 지불할 때 할지라도 건강보험 적용 안 받고 본인 환자부담금을 100% 납입을 해서라도 그런 800만원, 1000만원 돈의 그런 의료행위를 하고 납니다. 그런데 일반 터민들은 그런 부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영수증에 보시면 의료보험 적용, 진찰료 있잖아요. 거기만 포함이 되면 그 밑에 비급여든 급여든 이런 부분들이 다 보상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든 비급여든 보상이 모두 다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정말 건강보험 내역의 그런 항목이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되고 치료 목적 시에는 비급여든 40%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